한국국토정보공사 잠시 후에 조심하세요 네 냄새 난다구요? 왜 안되요? 2월까지요? 3월까지요? 거짓말 하지 않아요 아찌 안 썼다고요! 아 치워 치워! 야 이 새끼야! 야 이 새끼야! 이 새끼야! 갔어. 누가 타진 사람 없죠? 야 이 새끼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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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점점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좀 힘들어요. 은근히 이게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것 같고 평소에는 화를 잘 안 내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가 나가면 뭐냐면 저렇게 나가는 거야. 저쪽으로 가. 다채로운 즐거움 JTBC